이것도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가를 믹스했네, 요가 믹스했네. 아직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클라이막스 봐야죠. 지금 두둑 소리는 하는 줄 아세요? 알아요. 잘 추긴 한다, 근데. 느낌이 있어, 느낌이. 얘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결했다, 결했다. 캐치 같은 카리스마. 그만했어. 그만했어, 그만했어. 아니, 그만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하라는 거야, 하덕구. 하덕구 하잖아, 하덕구. 하덕구라도 이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효리 씨, 효리 씨도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없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쓰시잖아. 그래요, 하덕구 맨날. 이거 많이 쓰시고.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낚시질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이거 되게 너무 많이 하시네. 효리를, 효리를 머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웃고. 아, 정말 웃고. 아니, 처음 줄 알았어요. 아, 선생님 크게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각자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양세호 씨. 저도 일단 보는데 사실, 아니요. 섹시한 건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섹시해. 일단은 눈에서부터 일단은 사로잡는 느낌이 있는데 가발, 가발, 가발.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이거를 머리를 뭐 반스포츠로 자르거든요, 아니면 뭔가. 어디를 반스포츠로 자르니까? 반사, 반사. 이게 머리가 이렇게 내가 없다고. 아니, 원래는 내가 춤을 출 때 광풍기를 춘다고.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광풍기가 없어서 내가 그런 거야. 아, 제가 아는 이 발걸이 있으니까. 아니, 머리를 왕건처럼 이렇게. 뒤로 가! 지금 본인도 다 보다가. 본인도 다 보다가. 광풍기 없지? 네? 광풍, 선풍기 없죠? 바람이 있고 없고가 완전 달라요. 경험해보세요. 이거 진짜 앞으로 가사봐야겠다. 이게 이 신선한 바람 에너지가. 자, 그러면 우리 효리 씨가 얘기한. 내가 있었나 할 곳은 바로 여기니까. 머리가 잘 날리는데. 아, 효리가 진짜 잘하기 이제. 하세요? 네. 뮤직비디오 같아. 내가 어떻게 참았니? 어떻게 참았어, 여기서? 이게 다르네. 이게 바람이지. 다르네. 대머리 가발을 씌워야 돼. 다르네. 다르네. 선생님, 이게 바람이 있는 거라고. 오빠, 내봐. 달라, 느낌이 달라. 부럽다. 나야, 나야, 나야. 뒤돌았다가. 바람이 탁. 바람 맞는 방법도 있구나. 오우우우우우우우